왕비 맘 앞에서 처음 이 나라에 오셨을 때 오랑캐 피가 섞인 막 피기 시작한 옹령 같으셨지 왕비 맘 앞에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것 옆에서 조심해 드려야 할 것이야 당치 않습니다 날 찾아올 거라 기대라 타사로운 점으로 공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들아 왕비의 치맛자락 안으로 기어들어오라는 합방이라고 그러자 보고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기어들어오라고 그리 할 것이다 아버지 밤새는 못 잊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에 국모이신데 그래되면 주성전화와 척을 지게 되시는데 상관없다 긴가민가 하던 적들도 믿게 되겠지요 온 성전은 내가 직접 가서 뒤질 것이다 그 근처에 간접도 없이 그건 내가 서운하게 할 거라 바람들한 나라지않은 무엇이냐 무엇이니까 도와주게 바람들한 나라지않은 무엇이냐 나를 오직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온다 나를 오직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온다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기에는 아빠, 엄마가 아니시다 아니실 겁니다